드디어 최초의 가맹귀왕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워서 장착을 해볼게요 오호! 일바로 기원계열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기원 전속 지도로 진입할 수 있네요 두말 없이 바로 갑니다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처음 이런 곳에 와보네요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몹부터 한번 쳐볼게요 우와! 작은 몹에서 기원벨트가 나와? 사악이네 이거 기원계열의 장비면 적어도 800만 원보 가치는 할텐데 말이죠 일단 회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냥을 해볼게요 오 옆에 큰 놈 하나 있어요 바로 가서 도전을 해봅니다 작은 몹에서 기원벨트가 나왔는데 큰 놈이라면 뭔가 더 좋은 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대박! 이거 기원귀? 거기에 기원 목걸이까지 오늘 중으로 기원세트 모두 모을 수 있는 예감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와서 함께해요